추위를 견디려고 구둘장을 무리하게 달구다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여수시 율천면 63살 이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을 모두 태우면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소방당국은 이 씨가 한파를 견디려고 구둘장을 무리하게 달구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